가수 겸 배우 영탁이 정규 2집 포엄의 메인 타이틀곡 폼미쳤다 원더크 유튜브 영상이 최근 800만 뷰를 돌파했다고 그의 팬덤이 6일 전했다. 지난 8월 1일 원더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은 한 달 만에 600만 뷰를 돌파하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는 등 폼미쳤다 노래가 발매돼 맞아 챌린지 열풍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이어갔다. 흔히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에게 찬사의 의미로 폼미쳤다. 나는 말을 쓰는데 거기서 차가 나여 만든 노래로 누구나 하나씩은 장기가 있고 그걸 세상에 거침없이 드러내어 보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랩과 노래를 넘나드는 영탁의 시원하고 유쾌한 보이스는 이 곡의 매력을 한층 더 짙게 만들어 주고 있다. 또 각종 스포츠 선수들 영상이나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영상에 폼미쳤다. 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슈폼이 늘어나면서 지난 8월에는 인스타그램 릴스 인기 상승 오디오 2위, 11월에는 유튜브 공식 사이트에 공개된 대한민국 유튜브 주간 서포스 인기곡 2위를 차지하는 등 슈워치에서 크리에이터가 가장 많이 사용한 노래의 주간 순위에 오르며 인기를 이어갔다. 인기 있는 슈폼으로는 8월 18일 원더킬 라이브에 업로드 된 때창에 민족 즉흥 댄스 폼미쳤다. 쇼츠 영상으로 조회 수일. 500만 회를 넘기며 원더킬 라이브 쇼츠 영상 중 가장 인기 있는 영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영탁의 폼미쳤다의 인기가 앞으로도 어떤 기록을 써나갈지 기대된다. 영탁은 10.4%의 높은 시청률로 종영한 화제의 JTBC 드라마 힘새녀 자강남순에서 형사 오영탁 역으로 신 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이, 텍스월드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전주, 인천, 안동 공연을 석류하고 오는 9일과 10일 대전 콘서트 마지막 피날레를 앞두고 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